한글자막 by 한효정 시민을 위해 지켜가는 삶의 공간 울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이 또 하나의 집을 선사합니다 대한민국을 이끄는 녹색산업수도 품격 높은 문화선진도시 아름다운 자연의 친환경 생태도시 울산 110만 울산시민의 곁에 행복과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울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은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통해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울산 최고의 시설관리 지방공기업으로서 울산의 대표적인 체육시설과 공원, 문화복지시설 및 도심 가로 녹지에 대한 완벽한 시설물 관리를 바탕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시민 휴식 공간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이 함께하는 특별한 스포츠 시설이 있어 시민들의 일상이 한 차원 새로워집니다 울산 최고의 육상경기장인 종합운동장은 주경기장과 365일 개방된 보조경기장 열린무대 청소년광장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시민들의 여과활동과 육상엘리트의 요람으로 그 가치를 더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모비스 프로농구팀 홈경기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동천체육관은 울산 최대의 실내체육관으로 각종 대형행사와 콘서트장으로 활용되는 곳입니다 울산 최초의 실내체육관인 종합체육관은 각종 생활체육과 문화행사장으로 활용도가 높습니다 동천국민체육센터는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강제 운영으로 생활체육의 메카가 되고 있으며 그 곁에는 바로 동천 다목적 구장이 있습니다 세계축구계의 보석이라 불리는 문수축구경기장 2002년 한일월드컵 개최장수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축구경기장이라는 찬사를 얻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문수실내수영장 문수실내사격장 문수테니스장 문수인라인 롤러스케이트장 문수야구장 문수론볼경기장 등 울산체육공원 내에 위치하여 천혜의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울산 최고의 종합스포츠 컴플렉스는 시민들이 지친 일상을 입고 다채로운 스포츠 활동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이 관리운영하는 14개의 체육시설 건강한 삶과 짜릿한 즐거움을 안겨주는 물론 스포츠와 자연이 공존한 복합 웰빙 공간으로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도심과 자연이 어우러진 화려한 축제의 도시 울산 울산시설관리공단이 자연과 사람 그리고 축제가 함께하는 환상의 공간을 만들어갑니다 상큼한 봄의 향기를 가장 먼저 전해주는 튤립축제 붉은 융단처럼 물결치는 장미의 향연 울산 대공원 장미축제 가을의 낭만과 추억을 선사하는 낙엽 밝기 행사 눈부신 빛이 춤추는 아름다운 튤립축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눈부신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축제의 도시 울산을 가꾸어 가고 있는 울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365일 새로운 풍경들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연의 생명력이 물결치는 청정도시 울산 울산시설관리공단에서는 울타리 전정작업 가로수 가꾸기 등의 녹지 조성과 더불어 깨끗한 시설물 관리와 유지 보수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시설물을 시민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안전문화 인프라 구축 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직원들의 응급조치 역량을 높이고자 공단 내 안전관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등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각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시민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울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의 서비스 정신이 건강한 녹색 청정도시 울산을 만들어갑니다 근로자 종합복지회관은 근로자들과 가족 시민들의 복지향상 및 건전한 문화유구 충족을 위한 교양교육사업 근로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사업 추진으로 근로자들과 가족들에게 활력있는 삶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건강한 공동체 형성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국 유일의 가족문화센터는 공연장, 체육관, 도서관, 예식장 등 다양한 시설을 고루 갖추고 전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울산 최대 규모의 문화교육시설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농수산물 도매시장 주차장과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현충탑 관리를 통해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심 속 자연이 살아 숨쉬는 친환경 생태도시 울산 전국 최대 규모의 아름다운 생태공원 울산 대공원은 푸른 자연과 엔터테인먼트가 공존하는 울산의 대표적인 도심 속 휴식 공간입니다 워터 파라다이스인 아쿠아시스를 비롯하여 느키나무 산책로, 테마초하원, 사계절 꽃밭 등의 휴식시설은 물론 나비식물원, 곤충생태관, 장미원 등 다양한 환경테마 시설로 가득찬 울산 대공원은 시민들의 즐거운 여가공간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울산 12경 중 하나인 울산체육공원은 문수축구경기장 주변 녹지와 자연호수가 조화를 이뤄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합니다 여기에 문화예술의 강과 조화를 이룬 도심 속 테마공원 문화공원과 울산을 방문하는 이들의 푸른 쉼터가 되고 있는 태화광역 광장에 이르기까지 도시를 푸르게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도심 속 자연공원을 통해 울산의 오늘이 더욱 눈부셔집니다 특별한 일상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 안전하고 쾌적한 그린라이프 활력 넘치는 문화복지 공간 자연과 함께하는 삶의 휴식 울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은 살기 좋은 도시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울산 최고의 시설물관리 전문 공기업으로서 앞으로도 언제나 110만 울산 시민의 곁에서 함께 호흡하며 시민의 삶을 보다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울산 시민의 곁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